우리 노래사랑예술단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김영기 가수가 나옵니다 의왕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김영기 가수가 부릅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관중들이 많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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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하던 그 사랑이 떠난다고 말도 없이 바라나라 사라졌나 슬픔에 담기어서 고독에 흐르는 마음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잊으리 슬픔에 담기어서 고독에 흐르는 마음 잠시 가슴 아프게 나만 홀로 남겨놓고 떠난다고 말도 없이 구름 따라 사라졌나 슬픔에 담기어서 고독에 흐르는 마음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잊으리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